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카톡에서 최근에 새로 생긴 신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빠른 공감하기 기능입니다. 카톡을 실행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팅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받은 카톡 목록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온 말풍선을 길게 누르면 공감알콘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요. 길게 꾹 누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공감알콘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트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 그리고 체크, 또 여러가지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런 이모티콘을 터치하시면 바로 공감아이콘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 중에서는요. 이 공감아이콘 하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말풍선을 바로 빠르게 두 번 터치하면은 하트를 바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따닥. 바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빠르게 두 번 터치하면은 하트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닥. 이렇게요. 이렇게 두 번 터치하면은 바로 들어가고요. 다시 두 번 터치하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안 되실 경우에는 설정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하실 경우에는 다시 뒤로 가셨어요. 채팅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시면 전체 설정이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에 보시면은 실험실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다시 또 위로 올라 보시면은 중간쯤 보시면은 빠른 공감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풍선을 빠르게 두 번 탭해 하트 공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끊이신 분들은 반드시 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빠른 공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미디어 전송 시 설명 입력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에게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보내면서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앨범을 하시면 되겠죠.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영상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내실 경우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안되고요. 아래의 부분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양쪽 꺽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내고자 하는 영상을 현재 들어갔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름다운 돼지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옆에 보시면은 등록이 있습니다.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에 보시면은 전송이 있습니다. 전송을 터치하면은 이 영상과 함께 설명 글이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전달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설명문이 첨가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아래에 보시면은 설명문이 이렇게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영상을 따로 보냈고요. 또 설명을 따로 보낼 필요 없이 바로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실 때요. 설명문도 이렇게 간단히 함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말풍선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이 자동적으로 이제 재생이 됩니다. 이런 기능도 설정을 안 하시면은 영상이 재생이 안됩니다. 그럼 설정을 하시면은 자동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나가서요. 채팅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다시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셨어요. 전체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채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간줌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채팅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화면을 위로 좀 올려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동영상 말풍선 자동 재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채팅방에서 내려받은 동영상을 말풍선에서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이 부분이 꺼지신 분들은요. 이렇게요. 이 부분을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채팅방에서 받은 동영상을요. 말풍선 내에서 바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오기 기능입니다. 원하지 않는 단톡방에 초대되었을 때에 나오려고 하면은 좀 눈치가 보이고요. 또 잊지 않으니 잊기 싫은 때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나오게 하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아무 흔적 없이 조용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실에서요. 조용히 나가게 기능을 켜셔야 됩니다.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체 설정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 보시면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중간중 보시면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꺼져있는 분들은 반드시 켜시기 바랍니다. 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다시 단톡방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단톡방에서요. 저는 이 방에서 조용히 나가기를 하겠습니다. 나오려고 하는 단톡방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래에 보시면 나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은 채팅반 나가기에서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나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나가기를 터치하면은 아무 흔적 없이요. 조용히 나가기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표시 없이 흔적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목록에서는요. 구성원 한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금방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요. 부담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카톡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톡에서 최근에 새로 생긴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